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오디오북을 들을 땐 생생한 성우의 음성을 통해 책을 읽을 때보다 작품에 깊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디오 드라마는 다양한 음향 효과와 극적 장치를 통해 오디오 콘텐츠의 질을 한층 높였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지난해 11월 오디오 드라마 콘텐츠를 처음으로 선보였고 올해도 오디오 드라마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쇼폼 구성을 반영해 15분 내외로 콘텐츠를 만들고 성우만이 아니라 배우까지 등용하며 개성 있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걸 들으려고 가입하셨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원작을 읽고 오신 분들 중에서 오디오 만으로도 눈앞에 영상이 펼쳐지는 것 같다 이런 리뷰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드라마 노매 기억은 공개 한 달여 만에 5,400개가 넘는 서재에 담겼고요. 오디오 드라마는 과거에도 여러 기업에서 시도한 콘텐츠지만 플랫폼 기업의 강점은 오디오 콘텐츠에 집약된 소비자층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윌라도 이 같은 차별화를 바탕으로 오디오 드라마 시장에 진출합니다. 윌라는 CJ E&M과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오디오 드라마 23편을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입니다. 오디오북 시장이 조금씩 성장을 해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굉장히 니즈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디오 북 외에도 오디오 드라마나 오디오 시네마나 그 외에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구독 플랫폼 기업의 경쟁이 막을 올린 가운데 오디오 콘텐츠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오디오 드라마가 한 축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